지난달 28일 밤 저는 군대 훈련소를 수료하는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철원에 있는 한 펜션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위급 재난 문자가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38성 근처라서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자를 받으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에서 대난풍선을 날렸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었지만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겪으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2일에도 풍선은 계속해서 날아왔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대난풍선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260여 개의 풍선들이 전북, 경남 등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풍선에 들어있는 각종 쓰레기와 우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상당하고 그것들을 치우려면 군인, 경찰, 소방서까지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 행정력 난비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서 대비를 하기도 어려운데 차에 떨어져서 차가 파손되기도 하고 가게의 지붕이 쓰레기로 뒤덮이기도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18년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살포 행위를 중단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 나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살포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고 북한은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런 전단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며 이런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탈북단체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적대 행위, 전쟁 조장 행위가 대남 풍선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멈추지 않고 미국에서 온 각종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등 전쟁 무기들이 우리나라의 하늘, 땅, 바다를 미국 땅처럼 휘젓고 다닙니다. 북한을 끼워넣어 조작사건을 만드는 시도를 하거나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무턱대고 반국가 행위라는 누명을 씌우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마음 편한 날이 하루가 없고 불꽃놀이를 하는 소리에도 혹시나 전쟁이 시작된 것일까 봐 마음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전쟁 정책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걱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풍선이 날아온 것이지만 다음번에는 미사일이 날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이 평화입니다. 미국의 대부 적대 정책 수행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전쟁 위기를 막고 진정한 평화인 통일을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